한일 선망어업 조합이 사상 최초로 양국 정부에 한일어업협정 재개를 요청하는 공동건의문을 전달하기로 했습니다. 한일어업협정은 2016년 이후 8년째 결렬돼 양국 모두 상대 배타적 경제수역 출입이 금지돼 국내 수산업계에만 수천억 원에 달하는 손실을 끼쳤습니다. 상대국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제한적 조업을 허용하는 한일어업협정은 2016년 6월 위안부 등 과거사 갈등으로 결렬돼 오늘날까지 재개되지 않고 있습니다.